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세계 경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제주지역 수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대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수출이 양적으로는 줄었지만 시장 다변화와 특정국 의존도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정규일 지부장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주지역의 수출 규모가 궁금한데 이게 지역 경제 규모의 어느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까요? 먼저 이제 수출을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로 구분을 합니다. 상품 수출은 다 아실 거고요. 서비스 수출은 게임과 같은 전자적 무채물과 관광 등이 있습니다. 상품 수출은 약 2억 달러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게임이라든가 전자적 무채물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의 두 배나 되는 4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출은 한 3조 원 정도 추산을 하니까 우리 제주도의 GRDP라고 총생산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품 수출은 한 1.4%고요. 그리고 게임과 같은 수출은 2.9% 그리고 관광 수출이 16.7%에서 도합 2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교역국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감귤이라든지 양식 넙치를 수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주 수출 1위 품목이 보니까 반도체더라고요. 이거 좀 의아했어요. 사실 전체 상품 수출의 반 정도를 반도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대만 중국 오스트리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2위 제품이 광어 넙치가 되는데요. 반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8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와 2위를 다 합하게 되면 대략 한 68%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 셈인데요. 우리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홍콩이 1위고요. 베트남이 2위고 미국이 3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주 지역 수입 동향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수입이 좀 많은데요. 한 5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하고 주류 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공물가 가격이 많이 높아지면서 사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수입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년 전이죠. 코로나19 시국에서도 2021년에는 제주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으면서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는 하는데 당시 전국 수출 증가율로 봤을 때도 두 번째로 높았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지난해에는 감소를 했네요. 네. 2억 달러에 조금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약 14%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전년도인 2021년도에 수출이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는 그거를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46% 정도나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적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때문에 비대면이 그때는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IoT라든가 이런 사물 인터넷에 반도체가 많이 쓰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액 감소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다면 시장 다변화겠죠? 맞습니다. 대중화권 수출 비중이 2021년 50.5%에서 2022년도에는 40.3%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 비중은 2021년 13.3%에서 2022년 18.7%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베트남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44.5%나 증가해서 사상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제2대 수출시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제주의 핵심 수출시장으로 부상한다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많은 공장들이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 중간제엔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세안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서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제품들을 사 먹게 되면서 소비제도 많이 증가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베트남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세안에 우리가 10을 수출하게 되면 8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만큼 비중이 상당히 큰 건데요. 최근 4년간 5.2배나 성장하면서 대아세안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반도체라든지 양식 넙치가 주요 수출 품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으로 봤을 때는 수출 품목이라든지 대상 나라 범위가 확대되는 건 고무적인 거지만 그래도 분명히 지역 인프라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주 상품들이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이렇게 팔리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외국어 가능 해외 마케팅 인력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섬이라는 특성상 때문에 다른 지역을 통해서 수출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무역협회는 현지 유통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수출 마케팅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도내 제품이 현지 시장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유학생들을 활용해서요. 다국어 기반 수출 단계별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이 현지 시장도 잘 알고 언어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잘 교육시켜서 수출 기업에 투입을 하게 되면 바이오를 찾는 것에서부터 교신하고 협상하고 계약하는 것까지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류 제약을 받지 않는 문화 콘텐츠를 수출 산업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 수출입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서비스업 수출 산업화에 대한 제안이 있더라고요. 서비스업을 수출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게임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 그리고 음반 등을 수출하는 것이 서비스 수출에 포함이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게임 등 전자적 무채물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을 두 배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출한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서비스를 수출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출 산업으로서 엄연하게 서비스업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 휴양 자원도 있고요. 스마트 워크 인프라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든가 웹툰 등 유망 콘텐츠를 발굴해서 수출할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또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수출도 좀 세계에서 주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한국무역협회 제주 지부에서도 기반 마련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